고생산성 홈앤터닝 가공용 인서트 TV TV 인서트는 다양한 가공이 가능한 3코너 홈앤터닝 공구입니다. 인서트의 칩 브레이커는 가공 시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며 2단계 체결로 견고하고 강력하게 체결됩니다. 체결 안정성 향상으로 가공 중 떨림이 감소되어 버어 발생이 감소됩니다. 홈 절단 가공 시 칩 배출 성능이 향상되어 조도 품질이 우수합니다. 탄소감, 스테인레스감 등 다양한 피삭 재질의 사용 가능한 범용 제종이며 내치핀과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. TV 인서트는 고속, 고이송 가공 시 절삭 부하를 최소화시키고 칩 처리 성능이 우수하여 공구 수명과 가공 품질이 향상됩니다. TV 인서트는 최대 6.5mm까지 절입이 가능하며 13파이 이하의 환봉 절단이 가능합니다. 홈 가공, 절단 가공 뿐만 아니라 터닝 가공 시 탁월한 칩 브레이킹 성능을 발휘하여 우수한 품질과 가공 편의성을 제공합니다. 강력한 체결 시스템은 강한 단속 가공에서도 공구 떨림을 억제하여 절삭 인선의 치핑과 인서트 파손을 줄여줍니다. 고생산성 홈 앤 터닝 가공형 인서트 TV